굿모닝 오늘의 탄생화입니다. 오늘은 1월 13일의 꽃, 치자나무, 꽃말은 청결입니다. 꽃말답게 하얀 순백색의 꽃이 청결을 상징하네요. 코를 계속 대고 맡고 싶을 정도는 향기가 아주 진한 식물입니다. 보시는 열매를 염료로 염색을 할 수 있는 재료로도 상당히 중요한 고급 소재이죠. 주로 남부에서 정원용으로 많이 쓰이는데 특히 아열대 식물이다 보니까 0도 이상이 되는 남녁에서 많이 쓰입니다. 사실은 남해에 갔을 때 횟집에서 소주 한잔 하는데 치자향 맡으면서 마셨던 그 사진입니다. 기억이 새롭습니다. 꼭두선이과 집안이에요. 중국이 대만이나 일본이 과학인데 우리나라 땅이 기화해서 우리 자생식물처럼 자라죠. 청결, 사실 어른이 되어서 갖춰야 될 몸 상태이자 마음가짐이기도 하죠. 치자나무의 꽃향기 같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